동행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전 처음 겪어보는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대처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12시경에 왼쪽 손 끝마디 5개가 바늘로 쑤시듯이 저리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잠시 괜찮겠지 하고 지냈는데 한 3시경까지 계속 그런 증상이 있어서 생각 끝에 바스를 한 장 다섯 줄로 잘라서 말아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호랭이 약이라고 하는 것을 손 끝에 찍어서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시원한 느낌이 들고 뭔가 치료되는 느낌도 있고 안정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쑤시는 증상이 지속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지 않고 나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구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처방을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일을 해야 되고 또 식사도 해야 되고 해서 주방에서 쓰는 펜질 장갑을 끼웠습니다 그리고 몇시간을 지내게 됐는데 많이 호전이 되어 증상이 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티프를 다 푸른 상태고요 손을 씻었습니다만 이 증상을 인터넷상으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일종의 호강병이라고 하는 통풍에 관련된 내용도 같은 증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주로 이제 발꼬락 쪽에 증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손가락 쪽으로 나타난다 하였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통풍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혈액순환 때문에 손끝이 저림 증상이 나타난다고도 하였습니다 일종의 이제 나이가 들고 모든 이제 뼈와 근육 자체가 이제 노화되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증상은 이제 다른 질병의 초기 증상이라고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질병에서 건강하시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완치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